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길.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지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에스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마지막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 또 반전의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또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만의 계획대로라면은 아달월 13일 유다인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재산을 모두 다 빼앗기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유다인들이 그들이 이유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제거하는 날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메 만약에 하만의 계획대로였다면은 이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몰살되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이 14일 그리고 15일은 유다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죠 뒤집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또 죽음이 되어야 할 날이 잔칫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월이 14일과 15일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에게는 제2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죠 또 새롭게 시작된 새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념과 같은 그런 날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설날과 같이 명절과 같은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날을 그들은 혼자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날로 삼았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심 그래서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섬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날이 공동체의 날이 되고 또 민족의 명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아무리 큰 기쁨의 날이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의미화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이 없으면 인해 의미 없는 날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일 또 세례일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과 같은 날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의미 있는 식사도 나누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섬기며 그날의 가치를 신앙의 의미로 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6절과 2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26절과 28절이 에스더에 기록된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임일, 불임절이라고 하죠 이 불임절이 생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다인들이 반대자들을 제거한 다음 이틀 잔치를 열어서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이 아달월 14일, 15일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 불임절을 패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명절처럼 지킨다고 합니다 이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이렇게 큰 소리로 읽는데요 큰 소리로 선포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하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읽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 불임절은 불우라는 단어에서 왔죠 이 불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제비라고 하는 거죠 제비뽑기, 주사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은 것에서 유래된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은 죽음, 죽음을 정하는 이 주사위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정하는 주사위로 바꾸어 주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사위를 보면은 6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주사위 근데 그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1이죠 그리고 또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둘 다 1이 나올 확률은 아마 36분의 1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10개에다가 1에는 생명이라고 쓰고 나머지 5면에다가는 죽음이라고 쓰고 10개를 다 전부 던져가지고 생명이라고 쓰인 것이 나오면 살려준다고 할 때 그 확률이 6천만 분의 1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10개를 던져서 생명이라고 쓰인 글자가 10개가 나란히 다 나올 경우는 한 줄로 이렇게 다 나올 경우 그 확률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아마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적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음청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이 죽음의 주사위를 생명의 주사위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것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저를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그런 은혜를 이 에스더서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마지막 10장의 말씀은 아수에로 왕이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이는 그 내용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0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지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정말 왕과 같은 그런 버금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본래 하만이 위치했던 자리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전시켜주셔서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의 자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이죠 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게 되는 자리 이 직장에서의 자리 또 기관에서의 자리 이 단체에서의 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에서의 이 자리 또한 이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또 남편이나 아내의 자리 등 우리 모두가 그러하죠 이 땅에서 영원한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를 때보다 내릴 때 더 아름답고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의 자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종기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는 유다인들의 이익을 도모했고 아니와 또 그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렇게 10장 마지막 말씀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설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 신앙인이 바르게 서는 데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곁에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포로민의 딸이었고 부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귀족의 딸만이 될 수 있었던 이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었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죠 그녀가 처음부터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며 또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도 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 부모님의 먼저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기도로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저를 인도해줬던 선배 또 동기 목회자들이 생각도 나고 또 부족하지만 사역자로 교회를 섬길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기도로 섬겨주신 성도님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었음에도 깊은 감사의 제목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은혜를 주었기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전반전은 얼마나 잘되고 형통해 보이고 높아 보였습니까 그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반전은 달랐죠 전반전에는 그의 권력의 자리가 높았다면 후반전에는 그의 몸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높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반면에 에스도의 전반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반은 왕우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가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다른 인생을 살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르드게의 전반전도 그저 대걸 문지기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만에게 몹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처했던 모르드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빅다나와 데레스의 영모를 고발했는데도 아무런 왕에게 보상을 받지도 못했던 삶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신비한 손길을 내미시고 그의 후반전은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0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인정받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지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또 부족함과 또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반전도 후반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도 속의 일이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은 여우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되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었지요 여러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도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섬김의 현장이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심으신 곳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신비한 손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고 오묘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증인들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셔서 바로 우리가 이 21세기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반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말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믿음으로 승리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 결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매 시간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과경석,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과 강건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과 또 가정과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고 맺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